엑스플라이 프로 지르고 끝내야겠네요 아 그게 아니구요 블랙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엘제라더님 엘제라더시빌님 저는 블랙프라이가 프라이데이가 되면 매년 축구 한 두세 켤레씩은 사요 11월 좀 넘어가면 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니까 그때가 제일 할인율이 크거든요 1년 중에 그러니까 프로 다이렉트나 유니스포츠나 이런데 미리 평소에 좀 보고 계시다가 몇가지 제품을 찜해놓으셨다가 블랙프라이데이 딱 하면 사세요 제일 괜찮아요 블랙프라이데이 때 제품에 따라 다른데 지금도 국내에서도 프레트 이런거는 50% 할인하고 그러니까 카포 이런 데서도 코파 20.1 막 이런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관이에요 블랙프라이데이가 아 일본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일본은 블랙프라이데이 같은데 세일이 축구용품을 크게 하질 않아요 재고 처분하는거 말고는 그러니까 별로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